노루 페인트고요. 1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전문가님 본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녹화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저번에 하셨던 거 그대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가요 때도 기억해요. 걱정 마시고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페인트 관련해서는 뭐 2차원지 이쪽도 묶여있고 이 섹터가 되게 팔방민이에요. 페인트가 사용되는 것들을 좀 보시면 특수 페인트 이런 것들 단순하게 건물 페인트 말고 건물 페인트 관련해서는 이제 재건주로도 묶이고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방산 이쪽으로도 묶이고 2차원지까지 묶여요. 이게 지금 섹터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걸리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물론 이게 수급이 안 받으니까 살짝 밑으로 새는 게 힘들어 보이실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매매를 저는 개인 투자를 오래 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겁내실 자리 하나도 아니에요. 매수가 올까 말까 이거는 고민하실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 뻗고 그냥 저 같으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목표가 지금 12,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1차적으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제가 잡아드려도 11,000원. 저 자리 잡아드릴 테니까 1차 11,000원, 2차 12,000원. 천천히 보시고 이거 어차피 아무리 못해봤자 박스권이잖아요. 이 흐름을 보세요. 노르페인트 지금 주봉입니다. 여기 지금 9,000원 라인부터 7,000원 라인부터 15,000원. 여기 사이까지 그냥 박스권이 움직이는 흐름인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면 이거 ATM기예요. 돈이 그냥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시고 잘 끌어가시면 수익 충분히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자. 다만 이거 신경 쓰셔야 되는 거 딱 하나. 윗고리를 좀 많이 달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내가 생각한 그 목표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11,000원, 12,000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간보다는 한 한두 호가 정도 낮춰서 항상 매도하시고 그래야 매도가 정확히 잘 되실 겁니다. 조금 더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줄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